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양성과 인재양성과 관련해서 교육부 차관을 질책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회의 도중에 반도체 인력양성이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미래가 달려있는데 무슨 규제 탈행이냐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방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에 대학을 더 늘리면 그러면 지방대학교가 위축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방대학교 최대 위기를 받고 있는데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황이고 그런데 반도체에서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 라인을 더 정수를 하고 싶어도 정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쟁이 붙어있다 할 정도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반도체의 원천 기술도 갖고 있고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말하자면 생산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규제가 꽉 묶여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규제만 풀자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바로 교육부는 즉각 법 개정을 포함한 반도체 관련 대학 증원 확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올해 초 국회가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할 때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 특별보호법을 만드는데도 이게 묶여있었던 것은 바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총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전공의 정원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학과에 인원을 늘리면 다른 학과를 더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줄이려고 하는 학과도 없을 뿐더러 반도체를 늘리려고 하면 그것만 늘리면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미묘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 정원, 총원을 늘리는 방식은 지방 대학이 죽는다 하는 이유로 간철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배경이 있는 까닭에 여야는 십사리 이 문제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러던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임원 출신인 양 의원은 지난해 보좌진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올해 복단 신청을 했지만 이른바 금수완박 국면에서 이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던 민주당이 괴물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단 신청을 처리하고 무소속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 대로까지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관련 규제 철폐 의지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닌 야당 출신인 양향자 의원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나서자 정치권에서는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의 오랜 외침에 반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 준비에 들어갔다. 신속한 입법으로 정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해서 짓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기업의 반도체 인력 로드맵에 맞춘 인력 양성 그랜드 플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 부담스럽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한 일에 정파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 뒷부분에 양향자 의원의 일문일답도 함께 집어넣어놨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향자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차관을 질책했다 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차관을 큰 소리로 질책해야 할 만큼 반도체 인재 양성은 아주 중요하다.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렇게 인력이 부족한가 물었더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반도체 인력이 부족해서 지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다면 법 개정이 필요해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이미 법안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서 최대한 신속히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하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덕에 탄력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다시 기자가 올해 초에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빠져 있다. 기업의 반도체 로드맵에 맞춘 인력 지원이나 그랜드 플랜이 절실한데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의 인력 증원이 지방 대학엔 치명타란 말도 있다. 어떻게 보나 이렇게 물었더니 아주 민감한 문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월 통과된 특별법엔 대학 증원 내용이 빠져 있다. 양측의 주장 모두가 일리가 있다. 대학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분절적 사후 방식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수 기자가 야당 출신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 부담스럽지는 않나 하고 물으니까 반도체 인재 양성은 국가를 위한 일이다. 여기에 정파가 있을 수 없다. 비판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협치라 합니다. 그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이 악수하고 차 마시고 술 마시고 밥 먹는다고 그게 협치가 아니고 정작 나라 일을 위해서 필요할 때 여든 야든 또는 정부든 합쳐서 힘을 모아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바로 반도체에 있는데 반도체 잘 나가는 걸 왜 더 못 짓냐. 더 많이 생산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주도적인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갖고 있으면 그게 앞으로 굉장히 유리할 것 아니냐 했더니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인력. 그러면 인력을 뽑으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하루 종일 걸리는 게 아닌데 대학이나 관련된 학과에서 기초공부부터 시작해서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대학 정원에 묶여 있어가지고 수도권에서 대학 정원을 더 늘리면 지방에 타격받으니까 그래서 수도권에서 먼저 뽑기 나오면 지역에 남은 학생들이 배분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대학 입시가 재편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지방대학이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된다라고 교육부 차관이 규제 때문에 안 됩니다 하니까 제가 이 나라에 먹고 사람 문제가 달려있는데 이게 규제라니 하고 강하게 질택을 했습니다. 교육부 차관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양향자 의원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있는 양향자 의원이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반도체 관련 입법을 만들겠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하면 내가 쫓아가겠다.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오랫동안 수건인 이 반도체 관련 인력 문제 이게 이제 풀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어차피 양향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말하자면은 금수완박에 반박했다가 온갖 공개를 받았습니다. 자기 자녀 딸에 대한 위협까지도 받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마귀를 공격하다가 괴물을 공격하다가 괴물이 되어버린 듯한 더불어민주당에 가지 않겠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협업을 하고 국민의힘과도 서로 협조관계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 하는 겁니다. 이게 협치고 이게 나라 살리는데 여야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걸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정치 지형을 하나 둘씩 만들어갑니다. 그거는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더욱더 그런 분야가 눈에 보이고 또 그런 분야가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야당 의원을 만나서 그러한 돌파구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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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